천안의 짬맨이 스트리머가 놀러왔다 니 후토마키야, 후토마키 먹을 줄 알아? 다 들어가가지고 어때 어때?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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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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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이쪽으로 여기는 천안 터미널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뭘 하고 싶어요? 저는 와나나 함께 가면 어디다 정의로운 소년만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 야방 처음이니까 지금 몰루 일단 길거리 좀 돌아다니다가 앞에 한번 가보고 그러면 될 것이요 내가 오늘 나름의 짜놓은게 있는데 시간대가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돌아다니면서 걸어볼게요 좋아요 이 노래 알아? 몰라요 이 노래 모르지? 응 몰루 이거 노래 알면 꼰이라는데? SS501 알아? 몰라요 I'm your man 몰라? I'm your man 그렇지? 응 그래 그건가? 큰일났다 진짜 여기가 이제 천안에서 내가 소개를 해줘야지 여기가 이제 담배공원이라고 천안 일진 애들이 담배피는 공원이에요 여기서 약한 친구들은 삥 좀 뜯겨보고 아마 저기에서 담배피는 친구들은 내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완전 미성년자의 가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일진 공원이라고 벤치에서 야 야 일로와봐 어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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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! 뭐 이러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야! 좀 와봐 이런 느낌 뛴다 감성 한번 체험해볼래? 야 야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야 야 야 야 olde 이거 뭐야 와 서초판이 iT는 뭐야 demonstrates 어 좀 너무 활기차 보이 miche 이wi 시기가 이렇게 활기를 차면 어떡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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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일로와봐 야 야 돈가진 것 있어 어디 안ád? 아 아 야 주머니에 academic 주머니가 다 빼 네 이거 나 대충 쓰레기 작은거야 지금? 이거 뭐야 흐하핗핗하핗하핫 이거 DEPE 진짜 개쩐다 이거 학생 아니야? 진짜 학생들 주머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? 와 대박이다 마이투 꽁다리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왱니냉 먹고 싶은 거 있나? 매운 거 잘 먹어? 못 먹어 맵찌이 맵찌이야? 매운 거 좋아하는 맵찌이 매운 거 좋아해? 매운 거 좋아하는 맵찌이 그럼 한번 도전해볼래요? 저 먹다가 매우면 어떡해요? 괜찮아 괜찮아 좀 걱정인데 잼민이 콧빨개진 거 봐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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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맛있는데? 어 그래? 응 어 맛있다 맛있어? 응 잼민이 너 이제 먹고 있어서 움직이면 안 된다 응 아 자세 나온다 엄마는 언제 오지? 엄마가 여기 있으면 된댔는데 집에 가서 말 좀 먹어야지 어 학생들은? 잼민이 쓰레기 안 버려요? 버려왔지 어디다 버리져? 잼민이 쓰레기통은 어디있는지 몰래? 몰래? 보이죠? 쓰레기통은 저기 딱 버리고 와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경기도 일진 저거 보여줘. 경기도 일진, 충남 일진한테 진짜 안 된 거 보여줘. 맞아, 진짜 혼나. 잼민스한테는.. 잼민스한테는 달달한 커피를 추천했고요. 을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. 와, 이거 장난이 맞다. 잼민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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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얼음도 핥아먹겠어. 잼민이, 하지만 너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요. 장을 끊어야 된 날이 올 수도 있어요. 호가미 지금 나름 학교 인플루언스인데 꼭 운동해서 몸매 이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이 성실성이라는 게 보여지면 나가요. 맨날 운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, 대단하다. 성실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맨날 게으르게 막 아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송만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, 인플루언서 게으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네요. 이러면서 흉 보고 어? 듣고 있어? 네! 내가 뭐라 했어? 성실해 줄 수 있다. 어? 성실하는 게 뭐라 해야 돼?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. 올 운동을 안 하면은 생활 리듬이 깨지고 밥 칼로리 아까 말했던 저기 뭐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이쁜 체형 이런 걸 만드는 데 쉽지가 않아요. 많이 운동을 해놔야 근육이 커서 거기에 열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로리 스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쁜 몸매가 잡혔는데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. 운동을 할 거야? 안 할 거야? 해야죠. 해야죠. 말 잘 들었으니까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. 맛있는 거? 와! 1000원 분대 이상 감사합니다. 출발을 해볼까요? 무서워. 항 ass 멍게 sentiment 멍게 아 미 crowd 아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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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놀고 깨워! 신나게 놀아 볼까? 하하하 하하 살이 뿐이야! 1, 2, 3, 4, 4, 5, 6, 7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 지민이 잘 주무셨나요? 뭐하고 놀았지? 무슨 꼴 놓고 왔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 무슨 꼴 놓고 왔지? 지민이, 한번 맞춰볼래요? 가위 가위 보 배터리는 안전해?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지민이, 왜? 아 그래 그 정도면 지민이 감성이지 오프중 cree지 좀 춰봐 숙소 댄스? 뭐가 유행하지? 바이버진 숙소 춤 짠짠 이게 다시 뭘로? 그래서 우리 찐미니는 지금 운동을 좀 배우러 갑니다 자세 좋아! 집에서 하지마! 집에서 하지마! 집에서 하지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